아, 뭐 큰 종목이네요. LG 이노텍입니다. 자, 그런데 LG 이노텍 알고 계시죠? 아, 이거 참 언제까지 내려가나 걱정이 많은 종목이에요. 매수 가격은 315,000원, 비중이 35%! 아, 많네요. 아이고, 이거 현금 보유를 22% 여력은 남겨두고 계시는데 차마 이거 추가 매수가 지금 손이 안 나가시는 겁니다. 이미 비중도 많고, 너무 높게 사신 거죠. LG 이노텍이 지금 19만 2,400원, 오늘 신조값 썼어요. 아니, 이게 2022년에 40만 원을 넘었던 종목입니다. 자, LG 이노텍이 언제 하락을 멈추고 다시 돌아다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LG 이노텍입니다. 이거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 하락도 너무 좀 가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4분기 실적이 그렇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리고 지금 1분기니까 올해 LG 이노텍 전체 영업이익이 물론 재작년 대비해서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재작년은 1조 2천억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8,300억 정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한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는데 그 부분도 시장에서 일단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올해는 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는 1천억 넘게 일단 증가를 할 예정이죠. 그렇게 따지면 현재 P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행퍼가 지금 6배, 7배 밖에 안 나오는데 좀 심하게 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버슈팅 구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대로 지금 구간에서 보유하시고 35%니까 이거 타이밍 잡기가 31만 5천 원.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그 60개월 선을 월봉 기준에 했을 때는 이탈하고 나서 90개월 선이 19만 원 초반입니다. 지금 19만 2천 원, 4백 원인데 19만 원 초반에서 아래꼬리 주고 일단 반등이 하는지 일단 보시고 만약에 좀 더 심하게 밀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월봉에 120개월 선, 그렇죠? 여기가 한 17만 원 나이 되면 됩니다. 거기 오면 일단 한 15%를 더 추가하셔가지고 50%를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업 전혀 문제 없고 실적 대비해서 이제는 너무나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밀었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죠. 또 고점에서 매수하는 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 보지 마시고 하반기로 가게 되면 실적이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니까 현재 지금 예상은요. 네, 좀 길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드리자라면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권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월봉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의 20개월 선이 이제 지금 꺾여가지고 35개월 선 대드시키는데 아직은 35개월, 60개월, 90개월, 120개월, 그다음에 180개월 선까지 정배월이잖아요. 월봉의 이동평류선, 중장기 입형선이 정배월 상태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이 나와버린다. 네, 그런 기업들은 기업에 문제가 없는 이상은 무조건 반등을 주면서 고점대에 비해서 절반 이상 반등을 무조건 줍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번 달 여러분들 월봉에 여러분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에 거래량을 보시란 말이에요. 거래량 없이 이렇게 찌글찌글 흘러내린 종목분들은 무슨 의미가 없어요. 수급이 안 붙어서 지금 흘러내릴 뿐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또 한 2, 3개월 지나고 나면 현재 이런 자리가 아니라 저점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강력 매수가 아니고 강력 보유하시고 우선 지난 코로나 때 저점이죠. 여기가 18만 원 초반 정도 되는데 거기서는 거래가 터질 것 같아요. 터지고 주가 하반경제 확보한다 그러면 좀 단계적으로 낮춰가지고 금액을 한 15% 추가하셔서 50% 태워가지고요. 좀 끌고 가보자. 그리고 1차 저항은 항상 전저점을 이탈한 이 자리죠. 25만 원 나인 구간이 강한 저항이니까 이 정도 오게 되면 밑에서 추가했던 물량을 일단 줄이시고 다시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물타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달이라도 다시 한 번 전화 주시면 제가 됐든 아니면 다른 전문가님이 됐든 다시 한 번 문의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우선은 강력 홀딩 하시고 좀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